안녕하세요 파리로 머니톡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혜인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완년한 가을 날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를 준비하는 주간지시황 지금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9월 달부터 좀 어려운 시장이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주말을 앞두고 반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코스닥이 4% 빠졌을 때 이러한 극단적인 케이스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020년도 이후에 코스닥이 4% 빠지고 난 다음 날에는 특히 시장이 더 이상 크게 빠지기보다는 보통은 덜 빠지거나 반등 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일단 금요일에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속이 될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금요일 밤 미국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일단 끝나서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일요일 밤 여러분들과 주간지시황 함께 하고요 내일을 또 다음 주로 한번 준비해 보는 연휴가 또 있죠 연휴가 있어서 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월요일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자 일단 그러면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고용 데이터가 나고 난 다음에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등등 그리고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 전차군단에 대한 이야기들 등등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job이죠 job 네 job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또 데이터가 금요일 밤에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일자리 수가 훨씬 더 많이 좀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크게 없돌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즉시 제가 즉시 캡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이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제가 즉시 캡쳐를 했는데 그때 시장 반응을 한번 보시죠 이때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S&P500이 0.64% 빠졌고요 다우가 0.5% 가깝게 빠졌고 나스닥이 0.7%까지 빠집니다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오니까 야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재하네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는 유지가 되겠네 뭐 이런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걱정이 커지면서 커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스트리트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근데 한번 보시죠 일단은 컨센서스가 17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을까 였는데 오유 뚜껑을 열고 나니까 33만 6천 개로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놀랐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고분은 예상치보다 이렇게 높게 나왔고요 실업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지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금리를 더 이상 올리냐 안 올리냐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정책금리를 물가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MOM 전월 대비해서 원래는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살짝 작게 증가를 했네요 그죠? YOY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평균 시간당 임금의 증가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오르면서 이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나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한호를 했고요 한호가 아니라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년물 금리 흐름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제가 내용을 거의 뭐 한 100페이지 정도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가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면 그쵸? 고용도의 타 기대보다 높게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금리가 다시 또 4.86까지 이렇게 폭등하게 됩니다 폭등했다가 뜯어보니까 그거 외에는 그래도 나머지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금리 흐름은 덜하네 라는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금리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한번 보시죠 주요 통화가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가 강세이냐 약세이냐 약세를 보여주는 건데 고용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달러가 순간적으로 팡 튀었다가 다시 쑥 내려가서 106 초반 정도에서 이렇게 107까지 넘어섰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달러가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도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반등에 강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준에 이 부분은 연준에 우리가 11월 1일날 FMC 회의가 있죠 연준에 금리 인상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건데 이 부분이 동결이고요 이게 인상입니다 얼마? 25BP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결 확률이 90% 가깝게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25BP 인상 가능성은 살짝 낮아지는 20%대에서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11월달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낮구나 혹시나 11월달에 금리 인상할까봐 시장에서는 좀 걱정은 했는데 그러면서 금리 막 튀고 지금 달러 강세 보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헤드라인 뉴스는 똑같이 남아있는데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S&P가 1.23% 다우가 또 나스닥도 1% 이상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었는데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되는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달부터 어쨌든 지금 한 달 이상 10월 초까지 전체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뚜렷한 부분은 누가 뭐래도 장기금리가 상승한 부분 그 다음에 달러가 급등한 부분들 그죠? 그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미국의 하원의장인 메카시가 헤이만에서 가결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불확실성에 대한 증폭 효과를 키우면서 공포와 탐욕 직수가 극단적인 공포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하나하나씩 그러면 이제 어떤 항목들과 영향을 또 받아왔는지 시장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연초 대비해서 시장의 악세 이유 중에서 대부분의 항목들이 좀 악화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초에 하면 여기가 제니얼이니까 1월달이고 여기가 뭐 9월 10월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헤드빈즈라고 되어 있고 테일 윈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 정말 나쁜 내용들 이라고 보시면 됐거든요 역풍 순풍 뭐 영어로 직역을 하면 역풍 순풍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인테레스 레이트 이게 금리입니다 금리 1월달보다 연초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더 훨씬 더 악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좀 낯선 용어일 수 있어서 제가 지정학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지정학자 관련된 부분들도 더 안 좋아지는 모습 밸류이션은 부담스러운 수준 뭐 이런 부분들로 역풍이 더욱더 안 좋게 불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기대를 좀 했는데 연초에 중국 리오프닝 요게 생각보다 별로 아직까지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 컨슈머 헬스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약간 주춤하는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재정지출입니다 재정지출 요거는 해석을 하면 재정지출도 감소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목들이 악화되면서 요런 부분들이 금리와 함께 시장의 약세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계획으로 결국 핵심은 시장의 핵심은 금리고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최근에 금리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과거의 금리가 올라왔던 사이클이 2003년부터 2008년, 2007년까지 이렇게 쭉 금리가 올라오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금리의 변화보다 지금 금리의 올라오는 속도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건데 과거에 보시면 여기 숫자를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숫자 페드의 펀드, 정책금리가 요렇게 변화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거의 한 5배 정도 지금 숫자로 400이고 이게 2000이니까 그죠? 5배 정도 더 변화 더 큰 폭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금리가 움직이는 흐름들에 좀 위축이 되고 있고 적응을 지금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사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금리가 이제 좀 인하되지 않을까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변동성 크게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면 약한 곳부터 터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올해 4Q와 내년도 1Q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선으로 까만색 점선이 뭐냐면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5% 위로 넘어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황색 이게 30년 물 모기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7.5까지 지금 올라왔죠 거의 8% 육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금리가 올라오니까 모기지금리도 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은 뭐냐면 뉴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차를 구매할 때 대출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또 올라오죠 그래서 과연 이 신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지금은 저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자동차 신차에 대한 구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여전히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과연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의 신차 수요가 계속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선 있죠 요선 여기 올라오는 요선이 뭐냐면 밴크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면 이게 파산입니다 파산 야 이게 금리가 올라오니까 파산하는 파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하게 되면 시장의 하나의 이것도 변동성 요인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매크로 환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물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죠 안 좋으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부분은 뭐 그 S&P500입니다 S&P500 S&P500 지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뭐냐면 넷 뉴 하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가 종목 시장에 에너지가 좋으면 신고가 종목이 막 늘어나겠죠 제가 매일 밤마다 저희 KB증권 프랑크 고객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어느 순간 보시면 9월 말 정도 한번 볼까요 9월 말 제가 만든 모닝 브리프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제가 신고가 52주 신고가 종목들 항상 리스트를 넣어놓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원래는 52주 신고가 종목이 9월 말 만 하더라도 그래도 20개 정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52주 신고가 종목이 네 그리고 여기 9월 27일 날이 HK 이노엔이었는데 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보시죠 18개 14개 5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 한번 보세요 1개 자 10월 6일 한번 볼까요 10월 6일 자 10월 6일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52주 신고가 종목이 KINX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있는데 과거 대비해서 한 자릿수로 이렇게 툭툭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0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없다 아 52주 신고가 종목이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00개 300개 400개 시장의 에너지가 확실히 약하다라는 것을 이런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체크함으로 인해서도 제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렇게 신고가 종목이 늘어나고 있구나 신저가 종목이 늘어나고 있구나 를 통해서도 시장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S&P500의 지금 신고가 종목들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 미국도 에너지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시장의 스타일의 업종,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요 앞으로 금리 상승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하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잘 할 수 있겠죠 금리 상승 구간이면 어떤 걸까요 여튼 하늘색의 흐름이 금리가 이렇게 되는 게 상승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 구간에서는 MSCI 월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게 밸류 스탁이 그로스 스탁보다 밸류가 뭐죠? 가치주가 그로스는 뭐죠? 성장주잖아요 그죠? 금리가 이렇게 위로 변동성이 위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 스탁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신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성장주 스탁, 그로스 스탁이 더 강세를 보이겠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내년도에 2분기 정도 이후가 되면 3분기 정도 되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성장주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도 성장주들 중에서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키매님 그거는 뭐예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R-G라는 게 있는데요 자 금리가 올라오는 것보다 그로스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기업들 이익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는 기업들은 숫자가 있는 성장주들은 당연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 더 버틸 수가 있는데 제가 조심하자고 말씀드린 것들은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문제는 숫자가 없이 내러티브만으로 스토리만으로 올라온 숫자가 없는 기업들 있죠 그죠? 보밸류 주식들 그들이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쪽으로 살짝 한번 방향을 틀어보면 이게 FWD-CBM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12개월 후에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Forward PER입니다 Forward 12개월 PER인데요 자 위에 있는 노란색이 코스닥이고요 이미 이게 얼마까지 갔나요? 한 22배까지 갔다가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3배 정도까지 갔었죠 코스피가 그리고 지금 10배 미만으로 떨어졌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는 10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400포인트 전후는 단기적으로 아 이거 빠진만큼 빠졌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4로 봤을 때 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걸 그린 이유는 제가 언제까지 20년 동안에 그린 거잖아요 이게 2003년이니까 이게 2023년 그러면 거의 20년 동안에 코스닥의 PER 밸류에이션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의 갭 스프레드를 제가 한 번 그려본 겁니다 자 한 번 보시죠 코스닥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렇게 벌어질 때 이렇게 벌어질 때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역대급으로 20년 동안에 스프레드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코스닥은 올라갔고 코스피는 떨어졌고 최근에 올라갈 때도 더 올라갔고 코스닥이 자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과거의 시장이 어땠는지 네 한 번 볼까요 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족 여러분들 요거 별 3개 네 보시죠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코스닥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버전인진 케이스가 첫 번째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 122선인데요 여기가 하늘색이 초록색 선이 2002선입니다 122선을 이렇게 가파르게 코스닥이 500에서 800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에 122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22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122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122선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데 122선은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여기를 깨버리면 한동안 여기를 회복하는 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렸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2018년과 2019년도 사이입니다 여기에 코스닥 밸류에이션과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저기가 벌어졌었는데요 자 이때도 코스닥 상승이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나왔던 구간이 있죠 900 넘어서 올라가면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122선입니다 122선 밑에가 2002선 자 122선을 저렇게 깨고 난 다음에 122선을 깨고 난 다음에 낙폭 과대로 반등을 주더라도 122선에서 부딪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포인트를 잘 눈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낙폭 과대로 인해서 122선까지 깨고 122선까지 깨고 내려왔는데 올라가도 저기에서 한번 부딪힐 수 있을까 2018년도처럼 자 저기가 부딪히니까 이 122선을 하회를 하고 상당 폭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길어지는 시간이 만들어지네요 2018년도에 코스닥 밸류에이션과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렇게 122선을 깨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팡 내려앉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제 이번에 케이스로 왔습니다 현재죠 현재 여기가 122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깼고요 이 122선 마저도 지금 깨버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 케이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122선은 웬만하면 지난번에는 여기 지켜줬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는 그렇죠? 안 깼어요 웬만하면 602선에서 지지받고 1202선에서 지지받고 안 깼는데 이번에 1202선 깼고 2002선까지 깨버렸다 그러면 이게 올라오더라도 1202선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반등 주면 2002선과 1202선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을 미리 미리 우리는 염두를 좀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라오더라도 지수가 이번에 900선에서 지키지 못하고 900선 깨고 800선까지 순간적으로 깨는 그런 그림이 안되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고점인 900선이 당분간은 뭐 초롱성 넘어서지 못하는 초롱성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라는 걸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15년, 2018년, 2020 예 여기가 언제죠? 또 이번에 2002선 깼뜻게 2022년 부분이네요 네 자 여기 2001선이 아니라 120일 이동평균선만 120일 이동평선만 제가 차트에 남겨둔 겁니다 자 상승하는 추세에서 좋았는데 202선 깨면 다시 202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린다 자 202선 깨고 나면 아주 가파른 하락이 나왔고 202선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꽤 시간이 걸렸더라 자 이렇게 202선은 한 번도 아 122선인데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네 122선은 웬만하면 안 깨고 이렇게 잘 지켜주다가 122선은 이렇게 깨고 난 다음에는 이거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렸더라 자 이번에 이거 깼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 그죠? 네 122선과 코스닥의 10년 추위 한번 머릿속에 가져온 여러분들 잘 그려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한 번씩 한 번씩 이런 그림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약간 조금 뭔가 위축되는 그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조금 긍정적인 회로들을 한번 돌려볼까요? 네 긍정적인 회로 단기적으로 단기로 긍정적인 포인트는 없나?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자 우리 2000년도 이후에 월평균 수익률을 한번 쭉 한번 뽑아볼까요? 네 23년 동안 24년이죠 와 이거 한 땀 한 땀 이것도 제가 데이터 만드느라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월평균 업종별 업종별 하락률 계산 외국인 지분율 어딨나 연체대비 아 월간 수익률 여기 있죠 자 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건지 로우 데이터 백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달부터 1,2,3,4 쭉 해서 12월 달까지 가있고 그죠 2000년에는 매월 어떤 수익률이 나왔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1년에는 매월 어땠는지 이거를 얼마 동안 요거를 아이고 요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더 내려가라 내려가 자 이게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3년 동안에 월별 데이터를 쭉 자 다 뽑았고요 그 1월 달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상승했고 2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됐고 이런 것들을 매월 평균을 한번 내본 겁니다 자 곶값이 바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20년 넘게 동안 넘는 동안 월 평균 수익률을 한번 뽑아 보니까 아 연초에는 좀 좋았구나 그리고 2월 달 잠깐 쉬었다가 3,4월 반짝 좋았다가 그 뒤로는 별로였다가 특히나 안 좋았던 달이 언제 네 9월 달 10월 달이 확실히 우리나라는 안 좋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추석에 오기 전에 조금 챙기자 그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추석 전후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 대신에 10월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언제 11월과 12월은 확실히 좋아지는구나 23년 동안 그러한 그림을 보였으니까 자 우리가 9월 달 힘겨운 흐름을 보냈고 10월 달 잘 받아 잘 이겨내면 11월 12월은 상대적으로 좋은 달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행복회로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돌려보시면 어떨까 네 그죠 10월 달이 의외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PER 코스피가 10배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나라만 그랬을까 외국의 케이스 미국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1945년도 이후에 월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뚜렷하게 9월이 안 좋았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매년 제가 뭐 내년에도 8.15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없더라도 아 키맨이 추석 전에는 현금을 좀 챙기자 물론 역사가 매년 그렇게 반복되진 않지만 항상 대부분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추석 즈음에서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8월달과 9월달을 넘어가는 시즌에서는 내가 좀 오른 종목들은 약간 챙겨줘야 되나? 우리나라만 그랬는 게 아니라 미국도 확실히 9월달이 안 좋았네요 근데 미국은 우리는 10월달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미국은 9월달 안 좋고 10월달부터는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네요 자 만약에 미국이 10월달에 이렇게 회복되는 그림이 나와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10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기대해보고요 자 그래서 전세계 증시의 월별 평균을 한번 보죠 이건 우리나라, 미국, 그 다음에 이거는 MSCI 월드 몬스틀리 리턴인데요 자 전세계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8월달, 9월달이 안 좋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압축을 해서 그러면 이제 4분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3일 연휴가 지나고 나면 또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시아태평양 우리 아시아 쪽의 증시는 4분기에는 어땠냐라는 것을 보니까 과거 10년 동안에 오 괜찮았네 그렇죠? 과거 20년 동안 오? 20년도 보니까 괜찮네 30년 괜찮네 그렇죠? 4분기에는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조금 높은 확률로 강세를 뚜렷하게 보였다 그럼 뭔가 자신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근데 주가가 워낙 요즘 투심이 안 좋고 많이 빠졌으니까 용기니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인내도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 두 단어를 주식 투자는 내내 벽에 붙여놓고 이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특히 시장이 이렇게 막 단기간에 급락할 때 용기와 인내라는 이 두 단어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저도 되새기고 되새기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4분기에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올라온다 그러면 소비 악화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보다 또 10월달 4분기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는 해둬야 돼요 어디 쪽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초록색 선이 그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체율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과거에 뭐죠? 이거 2008년도에 서프라임 위기 때보다는 아직 덜하죠 하지만 그래도 연체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프라임 오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견딜 만하지만 앞으로 이게 만약에 폭발적으로 막 올라간다 그러면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당분간 유지가 되면 이 컨슈머 디스크리션너리라는 게 뭐냐면 경기 소비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 소비업종 굳이 내가 지금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있죠 우리 내구 소비재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예를 들어서 가구? 집에 있는 쇼파? 굳이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앉아있는데 만약에 스프링이 완전히 꺼져가지고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그죠? 그런 것들은 굳이 내가 경기가 좀 좋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 굳이 안 바꾼 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 IT 쪽 경기 소비재 공매도가 해지폰드들의 공매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환율 제가 유가 등 원자재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유가가 최근에 90달러까지 갔다가 그래도 80달러까지 이렇게 안정을 좀 찾고 있잖아 그죠? 그래도 혹시 하반기에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유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강세일 보일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유가 상승 시 업종 변화 확실히 뭐가 움직이죠?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네요 가장 위에가 에너지 업종입니다 에너지 업종 유가가 강할 때는 내가 에너지 업종 위주로 포트의 일부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되겠구나 오일,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메탈, 마이닝 그죠? 자 반대로 유가가 강세를 볼 때 약한 쪽이 어디냐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소비를 해야 되는 쪽 항공, 항공유, 제트유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운송, 운송비용 올라가겠죠 건자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밑에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금리와 원자재의 가격과 업종별로 국가들은 어떤 민감도를 보이는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헐트입니다 헐트 아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높아질수록 힘들어지는 쪽 힘들어지는 쪽 이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이건 위로 올라갈수록 베너핏이네요 뭐죠? 커머드티 가격이 올라갈수록 좀 좋아지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좀 핍박을 받는 쪽은 어디예요? 인터넷, 미디어, 그 다음에 스테이플, 텔레콤 뭐 이런 쪽들이네요 그죠? 이런 쪽들 왼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그나마 좋은 쪽 이게 에너지, 메탈 마이닝 아까 봤던 이런 쪽들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될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쪽들 은행 업종들 등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와 아시아태평양 주가를 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 신흥국, 우리 원화도 그렇고요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들은 항상 뭐한다? 매도 내지는 관망 적어도 주식을 사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 이야기는 달러 강세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당연히 직구가 빠질 것이고 매도가 나오면 빠질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빠지는 것이 뭐죠? 음해 상관관계입니다 음해 상관관계 달러가 강하면 아시아태평양 우리나라로부터 한 지수들은 뚜렷한 음해 관계를 안 좋은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게 지금까지 앞에서 쭉 살펴봤는 게 뭐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좀 내려와야 되고 달러가 강한 게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를 뜻한 아시아 국가들, 신흥국들의 자산과 주식들이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보시죠 달러 강세일 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죠 더욱더 안 좋습니다 음 평균이 여기 마이너스 1.1인데요 마이너스 1.1입니다 달러 강세일 때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더 안 좋은 그런 그림이 보이네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꺾여야 된다 추세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달러 강할 때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지를 한번 보면 음 이런 업종들입니다 소재, 부동산, 경기소비재 경기소비재는 여기도 또 들어가네 그죠? 경기소비재 자 그 다음 채권 수익률의 변화는 과거에 그러면 언제 좀 피크를 찍고 피크아웃이 되었는지를 보면 안 좋은 역사이긴 한데요 자 이게 지금 10년 물 트레저리 일드라고 돼 있는 것은 10년 물 국채금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22년 이후로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5%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오다가 변곡점이 될 때가 언제예요 다 보면 뭐야 이거 뭔가 이게 크래시, 리세션,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버블, 그죠? 크레딧 크라이시스, 뭔가 이게 위기가, 그죠? 시장에 위기가 있고 나니까 금리가 진행되던 방향이 항상 변곡점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뭔가 사고가 나야 되나? 파이낸셜 액시던트라고 돼 있죠 금융사고가 발생을 해야 이게 꺾일 것인가? 왜?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채권이라는 것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채권은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시장에 금융위기가 이렇게 터졌는데 그러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안전한 채권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일부 영향을 주는 요소도 있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어? 아씨 여기서 금융위기가 터져야 이게 벗기나?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매크로 관련된 부분 지금은 매크로 장세입니다 매크로를 이야기 안 하고는 시장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매크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먼저 매크로를 받고 매크로가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버틸 만한 업종을 본다면 첫 번째가 반도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대체도 매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게 반도체다 정도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10월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타임 스케줄이 이런 게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하이닉스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주가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적어도 좀 바텀을 잡아주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와줘야 지수가 2400에서 뚜렷하게 우리가 하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월에는 반도체가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타임 스케줄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11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게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중반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 장세에서 지금 매크로 장세인데 앞으로 이제 펀더멘탈 장세로 펀더멘탈 장세라는 것은 펀더멘탈 중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실적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펀더멘탈 장세로 10월 중순 이후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포문은 최근에 TSMC의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TSMC의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죠 이거를 지난주에 드디어 오래간만에 지난 7월달 이후로 7, 8, 9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꺾여 내려왔는데 약간 반전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전세계 파운더리 1위 기업인 TSMC가 여전히 업황이 견주하고 주가도 차트가 이렇게 기술적인 저항선을 뚫어주고 있는 흐름이라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삼성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차별화를 만드는 포인트는 요 부분입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지금 서서히 바닥을 잡고 어두운 터널을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부분들인데 주가의 단기 모멘텀은 어쨌든 포텐은 여기 HBM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HBM이 있다 보니까 HBM이 잘하냐 못하느냐 HBM을 누가 독점하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 퍼포먼스는 차별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가계약인데 그죠? 수율과 품질을 보면서 너희들 것을 우리가 쓰겠다라는 건데 지금 거기에 최종계약까지 이르지 못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번 주에 벌어지고 있는 수익률이 이렇게 벌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하이닉스부터 한번 볼까요? 전체 영업이익에서 HBM이 이게 HBM이라는 게 뭐죠?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 8.15 방송을 최근에 보신 분들 아니면 이 HBM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잠깐만 한번 이것만 보여드리면 자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HBM, HBM 네 이거죠 이거죠? HBM 자 HBM이라는 것은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기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GPU, CPU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지금 뭔가 노란색 칩이 12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막 수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여기 동글동글한 걸로 이렇게 접착 붙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여기 GPU가 엄청나게 지금 AI 쪽으로 막 발전을 하니까 엔비디아에서 고성능 AI GPU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DRAM도 같이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DRAM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칩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그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적층하는 것을 고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싸움은 뭐예요? 싸움은 이 쌓은 칩들끼리의 뭔가 많은 용량의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수직으로 여기에 엄청난 기둥을 천 개, 이천 개, 삼천 개 막 뚫어줘야 된다 이 뚫어주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 때문에 칩 사이즈가 칩 면적이 커지는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AI 반도체 자율주행 칩의 대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뚫어놓은 칩과 여기 GPU 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 반도체 패키지 섭스트레이트 칩 패키지 기판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 패키지 기판 안 되고 그 위에 인터포저라는 기판을 깔아야 된다 이거는 뭐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칩 웨이퍼다 기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포저, 반도체 식각, 노강 이런 우리 반도체 공정 있죠 그 기술을 활용한 기판이다 그래야지만 이 HBM과 GPU 간에 인터포저 기판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극대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HBM이라는 이 부분은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직으로 적층하는 기술과 아래에 있는 인터포저 기술이 이 HBM이라는 것의 핵심 기술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사실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좀 뒤에 더 많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에서 HBM 관련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으로 하고 있고 가장 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6% 내후년도에는 18% 정도를 전체 영업이익에서 HBM이 한다라는 거죠 원래까지는 미미해요 5% 미만으로 거의 없는데 내년도부터 이게 커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2024년도 25년도에 SK하이닉스의 이익 매출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이익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여기가 세일즈가 매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영업이익입니다 이건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제가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죠 제가 마이크론 진영에 섰다가 삼성전자가 이거 안되겠구나 싶어서 바뀐지 얼마 안됐고 HBM을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늦게 좀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죠 HBM 매출 성장률이 삼성전자도 2024년, 2025년으로 가면 이제 서서히 올라올 거다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HBM은 차지하고 있는 아직 이익에서의 비중이 메모리 업체 비중이 별로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다? 돈을 지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 핵심은 DRAM과 NAND고 그래서 DRAM의 감산을 얼마나 하는데 감산해서 결국은 가격이 바닥을 찍고 얼마나 올라오는데 NAND 감산은 40%에서 50% 정도 감산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NAND 가격이 원래 하반기 내년도에 얼마나 이렇게 회복되는데 이게 훨씬 더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중요한 단기적인 실적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삼성전자도 올해는 지금 보시면 TV쪽이 훨씬 더 내년도에 내년도 내년도에는 TV쪽의 영업이 기여도가 더 큰데 2025년이 되면 이 짙은 색이 HBM입니다 HBM이 영업이 기여도가 TV부문을 능가할 거다 근데 삼성전자가 잘해야 되겠죠 HBM쪽으로 잘해서 NVIDIA도 뚫고 AMD도 뚫고 이렇게 돼야지 점점점 영업이 기여도가 HBM쪽이 커지겠죠 삼성전자도 그렇게 잘 되면 삼성전자의 그래서 2025년도 24년도에 매출과 영업이 전망은 상향 조정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HBM쪽을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데 HBM 시장 전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셔요 자 일단 HBM 시장 전망은 2025년도까지 CAGR이라는 게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여기 성장률이 64%의 매년 성장이 될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24년도 이후에는 성장률 자체는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네요 그죠 HBM 관련해서 시장에서 뭔가 주식을 된다라면 적어도 내년도 2024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여기에서는 주식의 포텐셜은 폭발적인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장률이 이제 25년부터 꺾인다면 2024년도 하반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HBM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 핫하냐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술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TSV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칩과 칩을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 이것을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니까 비싸고 수요율도 잘 안 나오니까 엔비디아 쪽에 주로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줄을 엄청나게 서 있는 거죠 대기, 대기 수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비싸다라는 거죠 가격이 매우 비싸다 자 지금 보시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내년도도 마이너스, 내후년도까지도 마이너스 즉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아직까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타이트한 현상이 당부가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줄을 계속 서니까 가격은 비싼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거죠 HBM은 자 HBM에서 원가 비중은 GPU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H100이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의 H100에서 차지하는 원가에서는 GPU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HBM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HBM이 원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D램 매출 안에서 HBM의 기여도와 MS를 한번 보면 자 점점 올해는 13% 정도에서 매출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HBM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로 내년도가 되면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HBM의 포지션이 1%대에서 2%대로 3% 가깝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는 보면 하이닉스의 HBM의 마켓이셔어 시장 점유율인데 여전히 내년도까지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 마이크로니아 아직까지는 내년도까지는 한 자릿수까지 이렇게 계속 당분간은 50, 40, 그 다음에 10 정도 수준 이게 큰 그림이네요 그 다음에 HBM의 기술 로드맵인데요 가장 아래쪽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HBM3E HBM3E 이번에 삼성전자가 망신을 좀 당했죠 3P라고 우리는 이름을 지었다가 엔비디아가 장난치나 뭐 이렇게 됐죠 야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여기 제일 잘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HBM3E라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HBM3P라고 이름 짓냐 너희들도 그냥 HBM3E라고 이름 똑같이 해 라고 굴욕 당했다 뭐 그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HBM3E 쪽으로 가장 먼저 지금 램프업 들어가고 생산에 들어가는 회사는 누구냐 결국에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그죠 그 다음 삼성전자 마이크론 순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플라이와 디멘드를 봤을 때 마이너스가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수요는 많은데 왜냐하면 인공지능 쪽을 막 개발하려고 빅테크 업체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은 이게 딸리니까 그죠 역시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왜 다른 회사들은 막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되잖아요 여기 뒤쳐지면 끝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제 밸류이션 문제인데요 짧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과거의 디램 업사이클 구간 PBR 추이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과거의 디램 업사이클에서 보시면 평균이 한 1. 2009년도에서 10년도는 평균이 1.3배에서 피크는 1.7배였고요 2013년도에서는 1.6배에서 2배 정도까지 갔습니다 요구간이었죠 요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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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의 PBR 멀티플도 보시면 2021년도에 2021년도에 요기구간이죠 요기구간 요기구간은 1.7배에서 2배 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과거의 디램 업사이클 구간에서 PBR이 2배 가깝게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 PBR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PBR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낸드와 현재 HBM 성장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 과거의 낸드가 2000년도 초반에 엄청나게 고속성장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금 보시면 성장률인데요 엄청나게 이렇게 고속성장 지금 숫자 성장률하고 비슷하잖아 이거 HBM 오른쪽은 HBM입니다 비슷하죠 그죠 과거에 낸드가 저렸던 시절이 있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네요 삼성전자의 낸드가 80% 100% 성장할 때가 있었고 지금 그런 때 HBM 삼성전자 매출 성장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낸드 초창기 업사이클 당시에 PBR 적용이 얼마까지 됐냐면 피크가 삼성전자가 2.67배였대요 평균이 2.2배였고 바닥에서 1.2배나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다 라는 거죠 2배 이상으로 낸드 초창기의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아닐 때 자산가치 기준으로 2배 이상으로 밸류이션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몇 배 있느냐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요 작년도 연말 북 기준으로 1.3배 어? 야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이거 아직까지 업사이트가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죠 왜냐 2003년도 요 때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좀 전에 낸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한 2배 정도 하이닉스가 밸류이션을 받은 적이 있네요 근데 지금 1.3배 그리고 최근에 2021년도에 때 사이클 잠깐 나왔을 때도 2배 가깝게 나왔고 16년에서 17년 동안에 업사이클 나올 때도 2배 이상은 받았네요 근데 지금 1.3배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똑같은 1.3배네요 이야 원래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최근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하이닉스와 작년도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북 기준으로 피 비알이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잘 없는데 자 낸드가 폭발적으로 올랐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 배 가깝게 이렇게. 받았었고 한 번씩 업사이클이 나올 때 업사이클이 나올 때 두 배 이상은 충분히 받았었기 때문에 1.3배에서 메모리 사이클 앞으로 좋아지는 데다가 에이치비엠 성장까지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펀드매니저들의 설문인데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56% 정도 되네요. 반도체 사이클은 앞으로 회복이 기대가 된다. 자 메모리 인디케이터라는 건데 메모리 인디케이터라는 건데요 이게 좋아질 때 안 좋아질 때 좋아질 때 안 좋아질 때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84에서 88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네요 메모리 인디케이터 요소들이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다운이 빨간색은 다운입니다. 다운 항목들이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업. MOM 쪽에 특히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뭔가 좋아지는 항목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8월달 9월달로 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 메모리가 이렇게 돌아서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건데 짙은색이 메모리의 인디케이터인데요. 자 돌아서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도 같이 돌아선다. 꺾이면 같이 꺾인다. 근데 지금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좋아지지 않을까. 자 메모리의 인디케이터가 좋아지면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의 프라이스, 주가도 어떻게 됐냐.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앞으로 반도체 주가도 방향성이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비중을 최근에 이렇게 올린 거고요. 최근에는 사실 삼성전자는 좀 팔고 하이닉스를 사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샀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팔았네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질 때 중소용주 쪽에서는 심태가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장비주들이 하이닉스 좋을 때는 장비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는 소재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하나마트리얼즈.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동안 짧게 한번 자동차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는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HBM은 우리가 옛날에 DRAM과 NAND는 이런 법용 반도체 일반 반도체들은 재고 이슈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다운 사이클일 때 그죠? 재고. 근데 최근에 이 HBM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비슷하게 수주 받아서 생산을 합니다. 수주 받아서. 수주 한 만큼만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와 관련된 이슈가 없고 매우 안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도 적어도 과거의 밸류에이션 정도 업황이 좋아지면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이야기를 안 드렸네요. 하닉스는 지금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는데 11만 원 정도가 바닥이고 단기적으로는 13만 원. 만약에 13만 원을 뚫고 올라가면 업사이드가 위로 열리는. 그죠?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북밸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1.3배에서 1.5배에서 2배 사이는 충분히 한번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이 오버행 때문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지만 만약에 13만 원 뚫고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빨리 한번 자동차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 이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10월 초에 나온 게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 같다. 왜? 이유는 리튬과 같은 원재료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들의 마진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옛날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가격은 하락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 이렇게 내년도 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내놓고 있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멈출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저렇게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수혜가 되는 기업이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기아 자동차 기아차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기아 기아도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이렇게 올렸네요. 자, 이유는 피크학 우려는 일단 선반영이 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또다시 막 인하를 좀 하고 있는데 EV 경쟁에 따라서 마진 우려가 컸는데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진이 그래도 조금 덜 깨질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오피 마진 영업이익률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차하고 경쟁 우려가 아주 컸는데 최근에 데이터들을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뒤에 내용들은 제가 이미 지난주에 주간진 시항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파업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아차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단, 이거 자동차 할부 금리가 올라왔을 때 지금은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수요율을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다 친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숫자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최근처럼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유지가 되면 기아는 이렇게 환율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기관들의 자동차 업종의 누적 순매스 포지션이 중립 이상으로 이렇게 다시 금요일까지 업데이트를 하니까 올라오고 있다. 외국인들도 큰 폭은 아니지만 서서히 방향성을 돌리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좀 더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영업이 컨센서스를 그려보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고. 뒤로 넘어가서. 자, 기아차는 여기 오른쪽 끝이 보이십니까? 앞으로 12개월 후에 주당 순이익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방향이 위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죠. 지난 주말에. 네. 그래서 주가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때가 200일 이동평선 부분에서 제가 요건 뭐 크게 부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3일 연속 요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음, 분기별로 영업이 컨센서를 뽑아보니까 3Q, 4Q 모두 고개를 요렇게 살짝 들어 올리네요. 아, 영업이익, 분기 실적 컨센서도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월 6일까지 증권사들에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림은 아닙니다. 요게 그래프가 요렇게 돼야 최근에 발표하는 증권사들의 분기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약간만 고개를 드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그러한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죠, 그죠? 대신 증권 정도가 한 3조 정도 가깝게 10월 4일 날 3분기는 영업이익 낼 거야. 뭐 이렇게 질렀네요. 연간으로 보면 위에가 23년, 밑에가 24년입니다. 어쨌든 실적 고개는 요렇게 같이 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연간으로는 한 9조 원대 정도 영업이익 낼 것이다. 내 PBR은 바닥이 있다. 요렇게 본 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요렇게 더 사들어오면서 주가는 3.1년 속으로 요렇게 강세를 보였다 정도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신규로 들어가긴 좀 애매한 구간이고 전고점 8만 8천원과 9만원 구간에서 여기 뭐가 있다? 고점이 있기 때문에 요기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일부는 좀 챙기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게 전부 가지만 말씀 좀 드릴까요? 10월달에 한번 또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할 쪽이 중국 소비 섹터 중에 화장품 쪽에 지금 보시면 9월달 화장품 수출 데이터 중에 가장 잘 나왔는 게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쪽이 두 배 이상 증가해서 잘 나왔어요. 보시면 131%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미국 향이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나라 중소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도와주는 회사가 누구다? 제가 실리콘2를 이야기해드린 때가 여기였습니다. 3천원대. 200일 선을 대량 거래와 함께 뚫었을 때 벌써 9천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과 같은 아사리판 안 좋은 지금 시장에서도 지난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실리콘2는.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미국에서 막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신도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실리콘2가 그래서 수혜를 잘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 쪽에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잘하고 있는 회사는 잉글루드랩이라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가족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간 상업펀드 매수강도 상위종목 20 제가 뽑은 거 제가 계속 공부를 해드렸던 종목들 인벤티즈래. 지금 월마트에 이거 난리 났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식료품 구매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주가가 일라일리는 급등했는데 월마트는 장중에 폭삭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지난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장시작전 방송에서 지금 비만약 관련해서 유통업체들과 이러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날 인벤티즈랩 펩토론이 다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상업펀드가 인벤티즈랩을 좀 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퓨체캠, 전립선 암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퓨체캠도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자율주행 쪽에 퓨런티어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신, 이게 이제 해외 쪽 감리, 건설 감리 쪽이죠. 이런 기업들, 움직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연휴 잘 보내고 화요일날 우리 장시작전 방송에서 제가 종목단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방금 오늘 제가 진진시황으로 말씀드렸던 매크로,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중국 소비까지 가족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10월달에는 꼭 좋은 결과 있는 우리 파리로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